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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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지금 뭐하냐고요? 지금 할 거 다 하고 들어와서 심심해가지고 켰어요 커피도 탔어요 알람 떴어요? 오늘은 비밀 뭐했는지 비밀 안녕 안녕하세요 나 요즘 진짜 자주 오죠? 아니 질문은 저게 뭐야 누나처럼 이쁜 분 혼자 계실 때 방어 깬 줄 있을까요? 아니 질문이 뭡니까 그게 오늘의 TMI 커피를 몇 잔째지? 네 잔? 다섯 잔째인 거 같은데 이거 운동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 예쁜 사람도 방귀 뀌어요 제가 봤어요 하하하 왜 불러 왜 불러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아까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냥 되게 그냥 코트 입고 그러고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봄 날씨 같아 OST 좋아요? 좋죠 OST 뮤비는 따로 안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밥 안 먹었어요 나랑 같이 밥 먹어줄 사람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선이 들어왔어? 왜 왜 선님이 뭐 말했나? 언니 OST TV, OST TV,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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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거 잘 모르는데 OST TV, OST TV, OST OST 삼겹살 데이? 삼겹살 데이? 삼겹살 데이? 그런 것도 있어? 맨날 날이네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고구마 말랭이 먹었다 라방 위에 채경이 아이디 누르면 누구 들어온지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진짜네? 내 친구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구나 저희 매니저님이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밥 먹을래요? 밥 먹었어요? 매니저님? 어떻게 쏭 해줘? 어떻게 쏭? 그게 뭐지? 어떻게 쏭이 그건가? 옛날에 했던 거?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엄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말하는 건가?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왜? 나나나나나나나 좋다고 좋다고 뭐 이거 아니야? 그 가사를 다 몰라요 해주고 싶은데 우리 매니저가 이거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언니 체리 봉봉은 알아? 체리 봉봉이 뭐예요? 봉봉 그거 포도 음료수 아니에요? 봉봉? 봉봉 체경짱 하이 공방와 알람송이랑 컬러링이 어떻게송이라고요? 우와 그거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놨대? 신기하다 학교 가느라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진짜 추억이 나요 가고 싶어도 뭘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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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화됐으네 라이브 알람 안올렸어요? 아까 전에는 누가 알람 듣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태경이 오늘 립 바른거야? 어 아까 바르고 지금은 립밤 발랐어요 아까 바른게 남아있지 않을까? 아까 바른게 남아있지 않을까? 거기다 립밤을 발랐어요 거기다 립밤을 발랐어요 언니 나 얼바라 언니는 좋아 얼바는 나 난 안예쁘 난 예쁜 예쁜 얼굴이 아니야 모듈을 발랐어요 체리봉봉 라방 딸말이 있었는데 말 못했다고요? 아 전 진짜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저 같은 얼굴은 너무 많죠 아이아이 나 엄마가 공주 세트 사줬잖아 공주 세트 엄마가 이마트 가서 사줬어 엄마가 이마트에서 장보다가 공주 세트 사줬어요 이거 설날인가 언제 사줬지 공주 세트 공주 세트 사줬어요 하이구 뭐가 떨어졌대요 아이고 뭐가 떨어졌대요 뭐 떨어졌는데 내 귀걸인 것 같은데 좀 이따 찾는 걸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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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제 빼래 창피해 네 저 지금 집이에요 집 집 아 양꼬치 먹고 싶다 양꼬치랑 그 가지튀김 어안가지 그거 먹고 싶어 양꼬치랑 물 먹긴 먹어야 되는데 별로 배가 안고픈 게 한정인 내 귀걸이 찾고 찾고 싶음 없어짐 너무 슬퍼 아니 어딨어 나 방금 끼니 직접 요리하냐고요 아니요 처음에는 해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켜먹거나 그렇게 해요 야 잠깐만 이것 좀 찾으면 안 돼 너 어디 가는 거야 없어졌어요 내 귀걸이 아니 오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 한쪽밖에 없어 지금 내 귀걸이는 한쪽만 차야지 근데 계속 마실 걸 오늘 많이 마셔가지고 배가 부른 느낌 언니 피부 몇 호 쓰세요 저 아마 저 지금 입생로랑 쿠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10호로 알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냐고요 소리 인도네시아어는 못해 인도네시아어는 못해 모모 모모 오 아이패드를 켰더니 얼굴이 빨개졌어 뭐야 왜이렇게 갑자기 화내져? 안되겠다 너 좀 주문한다고 소리 올린거 무슨 화장품이야? 아 그거 진짜 제 최애템 없으면 못 사는템 그걸로 이제 아침 저녁 팩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진정하는데 진짜 최고인거 같아요 어? 왜 네트워크가 차단됐지? Why? 아 밝아졌다 커텐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밝아지지 누구에게나 좋은 에센스인가요? 어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너무 잘 잘 맞는 거 맞아가지고 양 꼬치 먹고 싶다 양 꼬치 먹어줄 사람 구함 나랑 양 꼬치 먹을 사람 나랑 양 꼬치 먹을 사람 깻잎이 집이에요. 옷 어디꺼냐고요? 여기꺼. 여기꺼. 몰라. 이거 어디꺼. 어디야? 이름이 뭐야. 양꼬치 자동으로 돌아가는게 처음 봤어요. 신기했어요. 저 그거 사고 싶어요. 진짜. 집에서 그냥 양꼬치 사다가 돌려먹게. 진짜 살까 생각 좀.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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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나도. 지문.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 버렸네. 내 그대 눈에 미친 나의 모습을 차가운 내 맘에 남은 너의 맞아 이거? 근데 노래를 몰라서 못 불러주겠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애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라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좋아 듣고 싶다고요?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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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까지 이럴 때까지 이럴 때까지 이럴 때까지 묘한 너의 표정 담게 아무도 싫지 않게 계절은 나의 여름이 좋겠어 숨은 나를 보지 않게 깜짝 놀라는 재미 메뉴도 내가 고르면 좋겠어 메뉴도 내가 고르면 좋겠어 사랑이란 기분 always 넌 바람처럼 어디 가지 않게 꿈처럼 매일 나 이 느낌 이 느낌 너무나 좋아 너무도 좋아 너무나 좋아 너무도 그대를 만나 이거는 제 웹드라마 OST에요 저랑 이제 후니오빠랑 같이 불렀답니다 영화대교 불러달라고요? 영화대교? 오케이 잠깐만 영화대교 그니까 뮤비에서 벌써 슈퍼가 돼 버렸다고요 그니까 뮤비에서 벌써 슈퍼가 돼 버렸다고요 그니까 뮤비에서 벌써 슈퍼가 돼 버렸다고요 우리 집엔 매일 나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 보면 항상 양화대교 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대근하신 여기 차이 몰라있어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야와되교 야와되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아 아 아 아 아 아 fik 1959 코로나 진짜 조심해알되요 요즘에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속을 그 다음은 모르겠네 아 여름에 양꽃이 먹는 거 비추라고요 maybe he's right maybe there is something matter with me I just don't see how could be bad look at this top isn't it neat is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isn't you think I'm the girl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is trope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 can one cab on her looking around who you think sure she's got everything I've got this and gives more no plenty I've got who's this and what's this color you want to think of the bops? I've got any what do you call them? oh beat flipping your veins you don't get too far legs are required for jumping dancing slowly not down now what do you work again? street oh where they walk oh where they run oh where they stay or dead in the sun wandering free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what would I give if I could live out of these waters what would I pay to spend a day warm on the sand better on land they understand but they don't recommend their daughters praying woman sick of swimming ready to stand and ready to know what the people know ask them I get a chance and get some answer what's up I am when why does it what's worth fun when's it my turn wouldn't I love love to explode all that sure above out of the sea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part of that world it means using something that's even like 나가, 진짜. 내가 노래까지 이렇게 불러주는데, 나가. 나가? 나가? 이거를 키면 얼굴이 빨개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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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가고요. 네, 계속 나가고요. 계속, 계속. 괜찮아. 우리 이제 소수 정의하자. 소수 정의. 너무 어두워? 어둡긴 하네. 불을 키려면 더 나가야 돼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빨간 거야. 흰 화면을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됐죠? 유리, 유리잔 좋아 보인다고? 이거, 이거 스타벅스 거예요. 스타벅스 이번에 발렌타인, 발렌타인 그거. 한정판으로 나온 거 제가 쓸었어요. 커피는 제가 내려마셔요. 이거 보고 싶다고요? 실제로? 여기 이제 학동역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학동역 왔다 갔다 자주 하시면 저 볼 수도 있어요. 라방은 시청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요? 라떼 아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라떼 잘 안 먹고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스타벅스. 학동역에서 노숙하면 되냐고요? 노숙하면 진짜 저 맨날 볼 수도 있어요. 자랑. 학동역이 어딨냐고요? 학동역은 학동역에 있습니다. 퇴근했어요? 스타벅스. 맞아요. 오늘 진짜 날 좋은 거 같아요. 따뜻하고. 심지어 약간 더웠어. 심지어. 아이고. 언니 혹시라도 언니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 저 너무 좋죠. 그럼 나도 반갑게. 반갑게. 안녕. 안녕. 저는 오늘 날씨 덥던데요?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해요? 태어난 여름? 저 여름 좋아해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원두는 어떤 원두 먹어요? 저 일리 커피. 응. 먹어요. 일리 커피머신. 저는 일리 커피 맛있더라고요. 이제 날씨 풀린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또 뭐 추워진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옷도 너무 잘 입는 것 같아요. 넘님. 감사합니다. 옷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옷은 앞으로 제가 만들어 입을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바지 같은 경우나 상의 사이즈도 이제 저한테 맞는. 딱 맞는 거를 이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줄이고 이러는 게 더 수선비도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냥 만들어 입을까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언니가 옷 만들면 저도 그거 살래요. 나는 파는 게 아니라. 나 입으려고 만드는 건데. 귀신. 귀신이다. 귀신. 사랑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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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